안녕하세요. 다음 학기 수업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기문학과 철학이라고 1학기 때는 고대하고 중세를 하고 2학기 때는 근세하고 현대까지 합니다. 영화로 보는 세기문학과 철학이에요. 금요일날 3시부터 5시반까지 3학점짜리에요. 공자라는 영화를 보고 여기 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윤동주씨의 동양사상이 다 나오거든요. 4자 수학부터 주역까지 다 나와요. 윤동주는 동양학을 많이 공부했죠. 중국고전을. 그런데 특히 맹자가 윤동주씨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맹자와 윤동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영화를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수업이 강의실과 온라인으로 되어 있죠. 코로나 백신이 돼서 되면 강의실에서 한 번 하고 온라인으로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려고 이렇게 짠 거예요. 그리스 사상에서 소포클레스 오이디프스 이건 영국으로 볼 겁니다. 이게 대부분 다 유튜브에 있는 영화들이에요. 이것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익스피어를 두 개만 하려고요. 햄릿과 오델로. 햄릿도 햄릿 즉흥의 균이나 오피리아 심리 겉으로 두의 심리 이런 걸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델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 많죠. 고맙습니다. 그리스 페이지를 위 tox구요. 그리스 HDMI 짱이 fini 이모길은 free 아름다운 신의 자리입니다 아름다운 상대한 드림을 위해 아름다운 성과 부모님을 지키는 것管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부모님을 지키는 명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동성이다 아름다운 희망 이 오델러가 오리엔탈리즘이죠 흑인이잖아요 아내를 목 졸라 죽이죠 그래서 여성 혐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쪽도 하고 프랑스 혁명과 철학 데카르트죠 데카르트를 그대로 따른 사람이 한나 아렌트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베널러지 오브 이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여러분들이 이방인을 읽고 내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 페이스트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Massimo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금요일 날 또 3시부터 5시 50분까지 할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수업에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은 세문철이라고 그래요. 줄여가지고 세기문학과 철학해서 세문철. 여러분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